어? 위도우 있다 2층 너네 호그 내 머리 위에 뭐 있는데? 모르겠다 위도우 안 돼 형들 뒤에 리퍼 있어 그래 뺐어 뒤에 리퍼 있어 호텔 방해 위도우 빌뱀 빠졌어 쟤는 안 왔죠 위도우 정면 왼쪽 호텔 방 정면으로 빠졌다고 위에 리퍼 뒤에 리퍼 자리아 자방 빠졌어 어? 방붙죠 망았어 자리아 필만 자리아 필만 나 돌진 박아도 되나 이거? 자리아 주방 있어? 어 박아도 돼 왜 네가 말해 너 자리 아니잖아 여기 바비 이걸 예측해? 죽어 아 근데 이거 뭐 부스 딱히 앞에 가서 할 수 없겠다 내가 응 위도우랑 리퍼 텔 타는 것만 조심해서 쟤 리퍼 데미지 세져가지고 아마 텔 타는 거 놓치면 죽을 거야 텔 타임은 잘 잡아야지 왼쪽에 호그 왼쪽 골목에 호그 오우 오우 졸나 아파 어 계속 걸리 막공이야 오우 잡아야 돼 메리시 비가 호그 원인데 어 뒤에 자리야 자리아 자리아 하이 다운돼 호그 공 빠졌다 그냥 먹었어 메리시 한대 자리아 죽이러 갈게 머리 위에 메리시 하울 밀자 하울 머리 위에 메리시라고? 빠졌어 어디 갔노 발길이 빠지고 얘네 위도 공 빠지고 안 빠졌지? 호그 공은 빠졌어 호그까지 세 개 빠졌네 위도 전면 있죠 왼쪽에 리퍼 와볼래 정면에? 위도 풀게 이거 와볼래 나물 빠지고 나 붙을거야 그거 나한테 피했다 최대한 막아줄게 왠지 왠지 전면 2층에 위도 나이스 황을 붙어봐야겠어 뒤에 리퍼 리퍼 테러 없어 저거 호그 한대 호그 헤드 한대 호그 헤드 한대 호그 왼쪽에 머리 위에 리퍼 좋아 리퍼필 나 끌렸어 호그 반필 아이고 되나? 메리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호그필 자 미안해 리퍼한테 뒤져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데리고 가볼까 리퍼 까비 호그해도 안돼 호그해도 돼 힐인데? 나 죽어 근데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리퍼 야타님 부활 좀요 따라가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없는데 그냥 구워버리네 라인 헤드 한대 라노 라인 갈게요 위도우 위도우 아 빠졌다 꼭 없어 나 준비됐어 나 준비됐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시발 시발 야무진 막취가격 쟤네들 라노 빠졌다 너 뺄거야? 위도우 위도우 뺐다 위도우 살리고 1 한번만 위도우 1 한번만 2층에 리퍼텔 리퍼텔 위도우 혹시 위치가 어디야? 위도우 왼쪽 위도우 왼쪽 위도우 왼쪽 왼쪽 2층 풀탈거 같은데 위도우 맞돌진이야 맞돌진이야 나 주방 되나? 아 나 주방 받으면 삼촌 위도우 위도우 다시 가자 위도우 여기 나노 겐지 상 다시 돌겠다 위도우 나이스 천천히 해야될거 같은데 상대 라인 1배 강하네 호그 리퍼 2층 텔 같은데 리퍼 어디로 텍 땄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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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반피 리퍼 반피 리퍼 개피야 개피야 싹 다 개피야 리퍼 2층에 텔 쟤 나노 리퍼야 나노 리퍼야 하나 살렸다 호그 헤드 안들 나의 장전 호그 넣었어 위도우 피 1 그냥 던지는데 위도우 잘 호그 피 1 철 켜줘야 될거 같은데 철 켜줘 봐 그냥 철 켜줘 봐 철 켜줘 봐 망명 없네 없나? 뒤에 리퍼 나이스 안 리퍼 짤 나인 잘랐어 위도우 피 1 위도우 피 1 위도우 피 2 포인트 호그 포인트 호그 날렸는데 철 켜줘 잡았어 아 미안 왜 이렇게 차진 덜 되냐 미안해 아니 그거 근데 위도우 나도 위도우 잔는데 저거 적응 안되더라 차진 오랜만에 하니까 원래 위도우? 아 그래? 플랩?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위도우 나오지 않을까 나일 나올거 같은데 모르겠다 왼쪽 위도우 훅 소리 왼쪽으로 나왔다 왼쪽 훅 얘네 호그 오리사 호그야 텔 텔 리퍼 텔 탔다 아 미안 방패를 못들어줬네 근데 이거 방패를 거기로 들어주면 얘들아 이거 아닌거 같아 5호인데 쟤네 아 나 죽겠다 이거 난 다미지 이러면 이러면 같이 오리사 해야될 것 같기도 하고 아냐아냐 안해도 돼 오른쪽 호그 아니 쟤 개 던지는데 저기 호그 오른쪽 2층에 위도우 있어 위도우 정면 2층 위도우 정면 2층 알겠어 방벽 방벽 깨는 중 리퍼 짜리야 구하네 정면 밀어주면 안되나 이거? 어 나 아픈데 당겨줘요 당겨줘요 님들 뒤에 있는 사람들 당겨줘 당겨줘 당기고 있긴 해 호그 흘면 맞춰놨어 고건 좀 변수인데 못댔는데 엘터 뒤에 엘터 뒤에 셀타다 엘터 뒤에 엘터 뒤에 아 죽었다 까비 아잉 어이구 지금 잘리면 핵이라고 했던 사람? 일단 그냥 핵이고 뭐고 그냥 해 핵 아닌 거 같아 2층 싸우는데 여기 나 지금 쟤는 데 있어 아 뭐야 아이고 2층에 리퍼텔 리퍼 내려온다 야타니 조심해 야타니 조심해 리퍼가 오른쪽에 호그 있어 여기 오른쪽에 얘네 뽕고 나노라인 할게 나노라인 이렇게 말해줘 나 근데 나노라인 해도 안 될 거 같은데 포지션이 좁아 그냥 안 될 거 같아 어 이거 안 돼 이거 바꿔야 돼 픽 바꿔야겠다 2층에 리퍼텔 우리 야타니 그만 죽고 시작해야 될 거 같은데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그립 조심 리퍼텔 탔 뒤에 뒤에 리퍼 우리 뒤에 리퍼있다 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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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짬모 어 이게 낙타가 안 당하네 이거 좌탄 쓰고 호그 가능해 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리퍼 채워놨어 아이고 잘 썼어 잘 썼어 오 그립 조심 그립 빠졌다 형 이거 상대 방부역 빠지면 좌탄 박사 호그 좀 높게 잡았어 우리 힐 밴 빨리 쓰지 우리 방부 빨리 빼주고 우리 방부 빨리 빼주고 아이타페 위에도 정면에 있어 위도 정면에 나이스 여기에서 죽었다 네어 다 짤렀다 워 1hp 망려호 빠졌어 포그 그래 빠지고 호그 힐 위도 끌었는데 깝이 오른쪽에 리퍼 리퍼 뭐야? 강백화였다 강백화는 중 오사필 강백화 강백화 나 죽어 이거 포그 옆에 나왔다 아 미안 나노가 못 쳤 그냥 한정 써줘야 될 것 같은데? 나이스 천천히 해봐 우리 투월 있어 다 따르졌네 정면에 믿어 포그 한번 이거 끌어줄게 안걸리네 오리사필 포그 자살했어 이거 메리씨 끌어줄게 야 탑필 미더필 쏠자필 안 모이네 뭐 잔다 오리사 자는 것 같은데? 오리사 오리사 메리씨 암기야 살아라 빠져라 그냥 빠져라 괜찮아 괜찮아 다른 데 봉고 이거 그냥 빠졌다가 할게 나도 봉고 있거든 이거 봉고 빠지고 그냥 우리가 무리 봉고 턴 하면 돼 아휴 서럽다 무리 봉고 턴 하자 턴 해봐 잘라줄게 턴 턴 턴 시킬 것 같은데? 저 메리씨 피해 나 녹았어 아휴 죽었다 턴 이거 바스턴 한 명 들고 나와볼래? 바스턴 한 명 들고 나와볼래? 바스턴 하면 개꿀일 것 같은데 저기 좋아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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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크인데? 나 방벽 깨려나 보다 쟤네 정크 메르시 얘 리퍼 빼고 정크야 에쉬 보리사에 나한테 방벽 깨야 된다 방벽 깨야 된다 방벽 깨 보리사 피해 나 끌렸어 토거 잡아줘 나이스 모아줄게 모았어 정면 멀리 왔다 우리 겐지 케어 해줘야 돼 다 모았어 다 모았어 다 필 다 잘랐어 정크렛 더 깼다 10킬 우리 자력 살려 홀링 나이스 잠깐만 나 코 간지러 나 코 90%인데 저거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나로 쳐봐 나로 쳐봐 야 그걸 쳐보고 어떡해 임마 잡으면 안 됐어? 아니 나 나노 채울라 채워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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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야 나노 겐지 가자 지금 그냥 가자 왜 끌려줬어 오른쪽 끝에 아타 오른쪽 방 안에 여기 아타 있는데 뭐야 여기 메리시 왜 와서 맞아주는 거야 어 그 길 거 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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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까지 잡았으면 없어 나이스 땡 땡 땡 땡 땡 땡 땡 에티 리퍼 리퍼 피 와이씨 미안 메리시 끌었는데 아쉽다 나 장전 나 장전 아니 점차에 하자 이거 어차피 우리가 더 빠르니까 앞에 밀어줄게 많이 모았다 우리 아타 우리 아타 물린다 우리서 컷 애쉬 컷 메리 살린다 저거 밀 거 같은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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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어 네 익기는 해요 근데 이거라하면 그렇게 이렇게 150절 이겼죠 왜 이렇게 이렇게 반성하세요 안녕 물어볼라 했는데 나갔구만 2.2백점